안나가 소개하는 이달의 책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나가 소개하는 이달의 책 호루스트르 이터 작가님의 루에의 시간입니다. 독일의 유명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셰프이고 방송인이기도 한 저자는 항상 유쾌하고 성공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을 것 같지만 그를 둘러싼 일상은 시끄럽고 빠르기만 했습니다. 이런 나날에 지쳐가던 중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봉쇄로 인해 강제 고요함을 경험했습니다. 저자는 고요함, 은둔, 절대적 평온인 루에를 찾아 떠납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 루에는 평온함, 고요함을 뜻하는 독일 단어입니다. 거의 완전한 고요함, 기분 좋고 평화로운 고요함이라는 루에를 찾아 무건수도원으로 떠납니다. 루에의 시간은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태도와 신념으로 일상을 정성껏 살아온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나만의 루에를 한 번쯤은 꼭 찾아보라고. 그럼 책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에의 시간 일상에서 평온함을 찾는 방법 필사적으로 평온함을 간직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모두 평온에 대한 각자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눈을 뜨는 아침 시간대에 절대적인 평온의 시간, 고요함인 루에가 필요하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미 말했듯이 나는 아침 식사를 꼭 하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아침에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잠을 더 잘 수 있는 한두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 이 시간에 나는 오롯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촬영 중이든 집에서든 오토바이 여행을 하든 언제나 나는 이 시간을 지킨다. 예를 들면, 호르스틀 리히터, 행복을 찾다라는 오토바이 여행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였다. 그날은 바다 보트 투어 시간에 정확하게도 도착하기 위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해야 했다. 대부분은 빨라야 6시에 일어나서 얼른 씻고 옷을 입고 서둘러 출발했다. 나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침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면 내 하루가 전부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 전날 밤 호텔에 늦게 들어왔어도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난다.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진한 커피가 필요한 사람이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뭔가 먹어야 한다.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가끔은 오후까지 음료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렇다. 나는 아침마다 의식이 필요한 사람이라 아침에는 반드시 나만의 의식을 거행해야 하고 모든 루틴이 순조롭게 돌아가야 한다. 나는 그래 이제 컨디션이 좋아 라는 느낌이 들어야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아침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나만의 의식을 치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나는 아침 6시 30분에도 쾌활하고 명랑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 정도로 아침 시간은 나에게 정말 신성하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이 시간에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온종일 투덜거릴 테니까. 희귀품의 현금을 촬영할 때도 다르지 않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고 대략 6시 40분까지 평온함을 즐긴다. 그런 다음 20분 동안 면도하고 수염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수염 끝을 꼬아 올린다. 그리고 7시 15분에 자동차에 올라탄다. 촬영장에 도착하면 7시 45분쯤 된다. 이렇게 아침 2시간을 나를 위해 오롯이 가지면 나는 마치 운동회라도 됐냥 뛰어다닐 듯이 컨디션이 좋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180도 달라진다. 나는 온종일 모든 에너지를 다 쏘아붓고 저녁에는 지칠 대로 지친 채 잠자리에 든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도 전혀 잠이 오지 않는다. 그때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진정이 되지 않는다. 내 몸은 잠을 자고 싶은데 머리는 그날 하루를 놓아주지 않으려 한다. 그 때문에 나는 절망감을 느끼고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완전히 미칠 것만 같다. 그래서 가끔은 피로가 가실 때까지 한참이 걸리기도 한다. 아내는 늘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지금은 또 무슨 생각해? 나는 어쩐지 하루를 놓아줄 수가 없다. 내 삶에서도 그렇다. 나는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면 훌훌 잘 털어버릴 수 있지만 결정하기까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정리하는 것이 한없이 어렵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내면의 저울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후로 이 내면의 저울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떤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이 붙긴 했지만 언젠가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희귀품의 현금을과 관련해서 이 상황을 아주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떠오른다. 처음에 우리는 여유 있는 속도로 멋지게 중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오래된 꽤 훌륭한 증기기관차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증기기관차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었을지 몰라도 기차 겉면을 제외하고는 최첨단 기술로 교체되었다. 그 덕분에 증기기관차는 고속열차처럼 빨라졌지만 당연히 그만큼 더 많은 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내면의 저울은 극도의 부담감이 나에게 해를 입힐 때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은 그 이전에 존재한다. 즉, 기쁨이나 만족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점을 찾는 것이 무척 어렵다. 부담감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프로젝트나 회사, 프로그램 등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우선 내가 중요하지만 내가 간접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수많은 다른 것들이 따라붙는다. 직원은 몇 명인가? 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가? 누가 이 일을 아주 즐겁게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가? 이는 마치 제빵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빵 열 개를 만들고 나면 나는 정말 지치고 피곤해. 그러니 내일도 나는 빵을 열 개만 만들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오백 명이 배를 굶주려야 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저기요,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였으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언제나 많은 빵을 구울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 직원들 모두가 할 일이 생긴다. 내게 무리가 되거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나는 모두가 계속 행복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할 것이다. 제빵사를 더 고용해야 할까? 추가 작업을 위탁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일을 완전히 인수받을 대형 빵집을 찾아봐야 할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정말로 기쁨을 주는 일들은 내게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내가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이 삐딱할 때 비로소 부담이 된다. 모두가 찾고 있고 필요로 하는 중용을 찾기란 정말 어렵다. 하지만 중용은 내면의 평온과 고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없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에게는 약간의 스트레스도 필요하다. 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아드렐랄린이 방출되면 활기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양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는 집중력에 좋으며 정신을 가다듬고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면 긍정적인 효과는 사라진다. 우리는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지며 불행해지고 평온함을 잃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는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담배를 평소보다 많이 피우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것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리고 일이라는 산을 더 빨리 제거하려고 더 많이 먹는다. 그러면 대부분 스트레스만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우리에게 고요한 내면의 평화를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요가든 스포츠든 명산이든 긴 산책이든 또는 요리하기, 음악 듣기, 정원일이나 매일 짧은 낮잠을 자는 것도 어쩌면 도움이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두려움과 내적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적극 권한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장기간 행동치료를 받은 후 다시 균형을 되찾았다. 그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호르스트, 나는 내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에서 치유되지 않았어. 치유는 불가능해. 나는 앞으로도 언제나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낄 거야. 하지만 내가 왜 스트레스와 불안에 취약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 나는 제때 나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고 덕분에 내 삶의 질이 무척 좋아졌어. 결혼 생활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됐고 그 이후로 나는 평온이 무엇인지 평온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달았어. 지나친 마음이 문제라서 나는 내려놓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말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차고 정리, 정원일, 청소, 손으로 뭔가 만들거나 주립하기 등이 있다. 나는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내가 혼자서 이룬 것을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멋지다고 생각한다. 웃기게도 나는 종종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영화를 고른다.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눈물, 콧물을 다 뺄 때도 많다. 그러나 어쩌면 잠재의식에 속임수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쌓였던 감정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다분히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스토리가 담긴 영화를 고르는 것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나의 친구이자 주력자인 틸 호에 네더는 나와 많은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 이 말은 나조차 놀라게 했다. 틸의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다. 너는 중간을 찾는 것이 어려워. 나는 이렇게 대답했고 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어, 아주 어렵지. 늘 어려웠어. 예전엔 아주 극단적이었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던 시기가 있었지. 그때 나는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지. 스스로 너무나 두려웠어. 여러분은 내가 그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냥 누워 있기로 하면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이고 더 이상의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올디테크라는 가게를 열었던 시절에 나는 공장에서 새벽 교대 근무조로 일하고 있었다. 근무 교대는 근무 교대는 늘 새벽 5시에 이루어졌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근무를 하러 갔다.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 그때 나는 집이 없어서 가게에서 잤다. 나는 가게에서 무언가를 짓고 만들고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팬케이크를 만들고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때까지 요리했다. 그러면 대부분 11시나 자정이었고 가끔 새벽 1시일 때도 있었다. 식당 홀 위에 있는 다락방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우면 혼수상태에 빠지듯이 스르륵 잠이 들었다. 그리고 서너 시간 후 다시 일어나야 했다. 정말 고된 시간이었다. 그때 나는 아침마다 누가 내게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상상을 자주 했다. 어서 이 알약을 삼키면 너는 영원히 누워있을 수 있어. 그랬다면 나는 정말 그 알약을 삼켰을지 모른다. 일어나지 말고 이제 좀 쉬어. 나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했다. 지금 이 글을 쓰며 그때를 생각해봐도 정말 미칠 것 같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내 머리 내 이성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 문장이 떠오르는 것을 보니 내가 그때 얼마나 지쳤고 내 피로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이와 동시에 내가 주장할 수 있었던 사실은 직장에서 동료와 일할 때 무척 즐거웠단 것이다. 고된 일 그건 정말 괜찮았다. 나는 사람들을 좋아했고 일도 좋았다. 손님들이 밤 10시에 가려고 했을 때도 조금 더 계셔도 된다.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조른 사람은 항상 나였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주사 한 방을 놓아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 보자. 나는 저녁에 욕조에 누우면 모든 것에 신경 끄고 푹 쉴 수 있지만 낮에는 푹 쉬기 어려운 사람이다. 수도원에서 낮 동안 숲속에 앉아 시냇물을 바라보았지만 완전히 몰두하기는 어려웠다. 한 사람이 명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세상이 있지 않은 것 같은 착각이 된다. 정말로 놀랍다. 나는 나중에 그 사람에게 명상을 할 때 무엇을 하는지 생각 자체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호르스트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나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둥둥 뜬 채로 되물었다. 생각을 멈출 수가 있다니요?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는 아주 유쾌하게 말했다. 가능해요. 나는 그렇게 수련하는 걸요? 내 심장 박동 혈액 호흡에 집중하면 내 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나와 한 해가 되도록 집중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예전에도 지금도 전혀 상상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몇 시간이나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은지 다시 한 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요? 머릿속에 알람시계 같은 것을 설정해 둔 건가요? 물론 그는 배꼽을 잡으며 웃었다. 아니 아니요 어느 순간 그냥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황스러웠다. 어느 순간 그냥 충분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물론 올바른 명상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무엇보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명상이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다.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생각을 그냥 쉬게 할 준비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고 내 머리는 내 머리는 할 일이 엄청 많이 쌓여 있다. 이를테면 각종 상자와 장을 열고 공간을 꾸미고 새 공간을 만들고 더 많은 상자를 그 안에 넣는다. 나는 앉지도 못하고 생각을 끊지도 못한다. 나는 이것을 아주 훌륭하게 했던 혜닝뷰음 그는 명상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스탠바이 신호가 울리면 손식간에 바뀌었다. 호르스트 리이터 행복을 찾다를 촬영할 때 혜닝바움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크루아티아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나와 제작진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 그는 이름이 바움일 뿐 아니라 나무 같은 남자이자 아주 유능한 사람이다. 우리가 자연이든 주차장이든 어딘가에서 잠깐 휴식을 취할 때면 항상 다음과 같은 장면이 펼쳐진다. 그는 갑자기 앉아서 머리를 땅에 대고 그 짧은 몇 분 동안 매우 깊은 잠을 잤다. 파워 낮잠이랄까? 정말 곤히 잠들어서 절대 깰 것 같지 않았는데도 작은 소리로 깨워도 즉시 일어났다. 그러면 그는 낮잠을 자기 전과 똑같이 활기가 넘쳤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나로서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빨리 잠드는 게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볼 것도 읽을 것도 쓸 것도 할 것도 전혀 없는 빈 방에 있다 해도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신경 끄기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이런 것은 나에게 무한히 어려운 일이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나는 사람을 아주 좋아한다. 대화를 피하거나 카페나 대기실 기차에서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와 같이 다닐 때면 언제나 자포자기한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라인강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잔디밭을 산책하는 한 커플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호르트씨 라고 말한지 2분 뒤 우리는 모두 담요 위에 앉아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내 친구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유명한 사람이란 것이 짜증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혀 짜증나지 않는다. 유일하게 신경 쓰이는 것은 아내가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모든 기력을 다 써서 녹초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참 아무래하게 대할 수가 없다. 나는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사람들 나의 시청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봐봐 친절한 리터씨가 이제 변했어. 동료와 친구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가끔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고 항상 나에게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나 자신과 싸워왔던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진정할 수가 없었다. 길을 잃지 않고 살았더니 길이 보이더라. 하루에 한 번씩 나는 내가 좋아. 나는 종종 내가 나를 좋아하는지 스스로 묻는다. 혹은 달리 표현하자면 나는 지금 내 삶의 시기에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좋아하는가? 참 어려우면서도 언제나 좋은 질문이다. 특히 나처럼 이 질문에 그리고 그 답에 진심이라면 말이다. 나는 매일 백설공주 거울을 바라보며 언제나 한 가지 대답 이를테면 너는 정말 훌륭해. 너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너는 아주 중요해. 라고 듣기를 바라는 그런 유명한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성찰하고 싶다. 내가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알고 싶다. 말하자면 나의 도덕성 나의 직업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행동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래서 나는 아주 의식적으로 비판적으로 나에게 묻는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는가? 그렇다. 나는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불만이 살짝 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고 싶어서가 아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끔은 거하게 사고를 치기도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식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본보기가 되는 인물들이 완강한 거짓말 공감과 감정 지능에 완전한 결핍 등을 보이며 미덕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성실함과 정직함 예의바른 행시를 전해줄 수 있을까? 더불어 나는 내가 잘못한 것들 지금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불만을 느낀다. 물론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불완전한 시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지금의 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내가 아마 다른 길을 걸어갔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나는 지금의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모든 모순들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 더 잘했을 수도 있었을 온갖 어리석은 일들을 바로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내가 첫 번째 결혼을 피할 수 있었다면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어떤 길을 갔을까? 누가 알겠는가? 더욱 끔찍한 사실은 그랬다면 아마 내 아이들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다. 물론 그 당시에 호루스트에 대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만한 화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하지만 그때의 호루스트는 어리고 미숙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게 어떤 건지 말하고 싶다. 내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나는 열여섯 살에 호루스트였던 나와 대화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열여섯 살 소년인 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때의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을 목표를 향해 노력해 하지만 절대로 겸허함을 잊어서는 안 돼 항상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하지만 아마 이 말을 들은 어린 호르스트는 몹시 혼란스러워져서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젊음의 중요한 본질인 격정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모든 것을 지독히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분노와 화가 치밀고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느껴질 때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 쉬워지지 않는다. 결국 내가 어린 호르스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잘 들어 호르스트 너 자신을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은 일을 해. 그렇게 하는 것이 고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아주 아주 고통스럽지.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